오늘은 처갓집 제삿날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러 갑니다 우와 비가 아니다 우와 여기 너무 이쁘다 반대편부터 물이 안 담겨요 이번에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옥수수들이 다 넘어졌습니다 엄청나게 와아 저기 soma 방금 개원이 자른 반찬과 함께 손질을 얻는 종류와 함께 손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원코에AK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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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거리를 찾고 자리 잡은 아닙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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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의 볼일을 보시고 조금 늦게 오신 장원인 이제 접시 닦는 일이 익숙해진 단합맨입니다 큰아버님의 지도 아래 제살쌍이 차려집니다 이 시각 세계의 시각 세계의 시각 세계의 시각 세계의 시각 세계였습니다 장모님과 공부부의 대화는 계속됩니다. 큰아버님의 제사의식 그리고 기다리는 가족들 장인어른의 반응을 보고싶은 장모님과 아가님 소금과 생년 placement 바나나잎을 바닥에 깔아놓은 고무궁 종이를 태우기 위해 바나나잎과 나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나나잎과 나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나나잎과 나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나나잎과 나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음식을 마치고 음식을 옮깁니다 가볍게 옮기시는 천하정사 곰원님 가족 모두가 식사 준비를 합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 즐거운 식사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끌벅적한 쇠벅이 시간 모든 정리를 마치고 다 같이 모여 앉았습니다 여행을 모인 가족들은 일상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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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일상적이고 라이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